이제 병원 갈거에요. 오늘 에어젯 예약했거든요. 처음 받아보는 거라서 좀 무서운데 드디어 저도 한번 해보려고 갑니다. 저녁방 같아요. 너무 많이 와서 이제 그때 받았던 리노바 어 무서워 여기다가 다 맞을 거예요 이렇게 닦아 주부침을 위해서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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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아파요 머리 상태 봐 마지막에 앰플을 뿌려주셨는데 이게 무슨 스프레이 타입으로 돼 있어서 물광 효과도 나고 보톡스 효과도 있대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주름도 펴주면 저번에도 받았었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집에 와서 씻고 보니까 되게 많이 올라갔어요 아까 아파가지고 잘 몰랐는데 보면 여기가 되게 올라갔어 갸름해졌고 그래서 이래서 에어젯을 맞는 거구나 지금 피는 많이 멈추긴 했거든요 하루 이틀 정도면 사라진다고 하긴 하는데 개인 차는 있을 것 같고 일단 저는 에어젯은 되게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갸름해 보이네 에어젯 갸름해지고 싶으시면 꼭 가세요 오 오 음